네, 하는 챌린지인데요 네, 많이 참고해주시고요 꼭 해시태그 핑크베넘 챌린지 네, 저희 신곡 핑크베넘 안무를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이 안 맞네요, 손이 넘어가버렸어요 쇼츠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맞아요 아무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만참부 Anybody can join Please I hope you guys can join our 핑크베넘 챌린지 on YouTube shorts Everyone can join So we'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covers 네, 그리고 쇼츠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도 공개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Please 어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